다들 면접 본다 이번에는 꼭 붙어야 돼? 너 나이가 몇인데? 그래 너보다 늙었다 근데 백수도 취포한다 다음날 치열한 면접 슝슝슝슝슝슝슝슝 이름은 천지우고요 스물아홉 살입니다요 나이에 비해 경륜이 써보이는구만 졸업하고 어디서 일하다 왔나? 취준에만 집중했어요 우리 회사는 경력을 선호해 얼굴은 경력인데 아쉽구만 신입 채용이라면서요? 신입이 경력이 어딨어요? 눈치 빠른 놈 경력 쓰면 편한데 신입은 맹탕이지? 회사야 능력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신입이 경력을 쌓으면 그게 경력이니 신입이냐? 야간 편의점 알바를 삼렬했습니다요 여기보고 내일부터 안 갈 겁니다 편의점 조끼를 쫙 그게 어디 경력인가? 알바 소리지 며칠 후 너 결과가 어때? 너 드디어 가는구냐? 이런 염병 아우 씨 불합격이다 응? 음? 으 361 그냥 경력을 신입 월급으로 쓰고 싶다솔직하게 말해봐